안녕하십니까. 전원세 부동산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은 아너스 캠퍼스 부동산 바로 뒤쪽에 영진전문대학교 발 앞에 있는 아너스라는 곳에 왔습니다. 위치가 너무 가깝구요.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너무나 편리한 그런 공간입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배워서 반 기단 정도 위로 올라와서 107호에 왔습니다. 이렇게 싱크대가 주방에 딱 준비되어 있구요. 그리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구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욕실이 넉넉하게 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문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이런 학생들의 생활하기에 편리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복현동 영진전문대 아너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